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2일 정오입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박지원, 이재명 1등, 2등을 서로 다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이재명 과거에는 박지원 씨가 1등이었는데 이재명 의원이 최근에 추월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여러 혐의로 고발되어 있는데 왜 수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발언은 그게 진실이라도 그건 보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이 어떤 이유에 쓴지 어떤 지역적 배경이 있는지 어떤 이념적 배경이 있는지 박지원의 말 같지 않는 말을 계속 중계방송해 줍니다 오늘도 페이스북에 쓴 글을 지금 조선닷컴이 크게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속히 여야 영수회담을 열어 상특검을 합의해 모든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읽어보면 상특검이 아니고 김근이 특검하자는 겁니다 이것부터 거짓말 아닙니까? 상특검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한마디 들여다보니까 내용은 이재명 기소와 김근이 특검하자는 겁니다 아니 이재명은 당연히 비소되었고 그런데 왜 김근이 특검을 합니까? 그걸 왜 상특검이라고 거짓말하느냐 이겁니다 이 상특검이라는 말을 가지고 언론이 크게 보도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이 언론이 계속 박지원에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참 비참한 모습입니다 한국의 언론 추석 밥상 화두는 경제난 및 고무가에 대한 탄식 불안 대통령과 정치권에 대한 원망이었다면서 국민의 생각은 이재명 기소대 김근이 특검이라면서 하루속히 여야 영수회담을 열어 상특검이라도 합의 모든 수사를 맡기고 정치권은 경제민생물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상특검이라고 해가지고 합의해가지고 수사에 맡기면은 정치권이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지 경제민생물가 해결에 나설 여력이 있습니까? 완전한 억지고 이걸 거리라고 보도하는 언론 또 이걸 제가 소개를 해야 될 저의 입장이 참 곤혹스럽습니다 이게 무슨 여론조사를 지금 소개를 했느냐 하면은 박 씨가 지난 7일에서 8일 사이 코리아 리서치가 MBC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김근이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허위경력 의혹 관련 특검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 62.7% 필요 없다 32.4% 이재명 기소 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표적수사 아니다 52.3%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 42.4%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상특검을 하자고 해놓고 상특검이 아니라 김근이 특검 하자고 이렇게 둘러대는 박지원과 그 다음에 박지원 전임자 서훈 두 국정원장 시절에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건 특검을 해야 됩니다 우선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작년입니다 박지원과 문재인이 국정원에다가 원훈석을 새로 세웠습니다 원훈석이란 것은 뭐냐 국정원이 지향할 정신을 새기는 겁니다 그 글씨를 김일성주의자 신영복 글씨체로 새겼습니다 신영복 김일성주의자 글씨체로 거기에 원훈을 새겨 넣었다고 하면 그것은 뭡니까 국정원이 김일성에 충성하는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게 개혁이다 이 뜻 아닙니까 저희 말에 한치의 왜곡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수사대상 아닙니까 다행히 새로 들어간 국정원장이 그걸 바꾸고 원래의 내용을 담은 원훈석을 세웠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이 과정을 조사를 해야 되죠 조사할 때 한둘입니까 어찌하여 박지원은 대선 기간 중에도 기자들을 만나면 종전선언이 임박했다는 그따위 소리를 했겠습니까 종전선언이 뭡니까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해체하라는 북한의 공작에 국정원장이 왜 그렇게 반가운 듯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박지원 씨가 북한에 약점 잡힌 게 없는지 그걸 조사를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약점 잡힌 건 하나 있죠 2000년에 김대중 김정일 회담을 막고해서 주선하고 하면서 비밀합의서를 써준 것 아닙니까 30억 달러를 북한에 제공한다는 약속을 써준 것 아닙니까 그게 공개되었을 때 박지원은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 원본을 대라고 했습니다 원본을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김정은 그걸 까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박지원의 거치는 김정은 손에 달렸던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약점 잡힌 박지원이 요사이 저렇게 나대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를 만만하게 본다는 거죠 이제 문재인 적폐수사는 물 건너 갔다라고 약보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박지원을 포함해서 문재인 시절에 있었던 반역 혐의, 부패 혐의는 직을 걸고 수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선 이재명이 급하니까 이재명 수사에 집중하는 모양인데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은 문재인 시절의 반역과 부패 혐의 수사이고 그렇게 해야 5년 동안 사였던 나쁜 공기를 바꿔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좀 깨끗한 물과 공기를 먹게 되고 그것이 정권교체의 목표 아니었습니까 검찰총장 출신을 왜 대통령으로 뽑았습니까 정치 경험 없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대청소하라는 뜻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미적되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겁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박지원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빨리 문재명 수사를 이건 직을 걸고 해야 됩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질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박지원의 입을 좀 닫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스트레스 덜 받고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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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